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 계절이 뚜렷한 지옥 헬반도의 그지같은 우기와 습기가 또 와버렸네요. 그래도 탈탈거리는 선풍기에만 온 가족이 의존하던 낭만의 시대는 지나가고 킹황갓 캐리어 선생님의 역작이 인류를 구현해주시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니 저도 그 은총을 좀 받아보려 합니다. 방 안에서 편집중인 36.5도 단백질 덩어리가 더 이상 익어버리지 않도록 거실의 에어컨을 들려고 보니 작년에 받았던 성적표가 무서워 창문형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왜 안맞냐? 언제나 그렇듯 또 이면지를 꺼내줍시다. 월세집에 창문을 확장할 수는 없으니 구성품으로 딸려온 설치 키트를 개조해볼겁니다.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존 창문 설치 키트는 에어컨보다 크고 높은 창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져 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서랍장처럼 꺼낼 수 있는 레일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서랍이 앞뒤로 꺼낼 수 있다면 이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서랍인 셈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레일을 조금 잘라내고 창문에 물리는 파츠를 안으로 밀어넣으면 작은 창문에도 에어컨을 걸어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희망회로를 굴려보았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계획과 키트를 품에 안고 공방으로 올라가 목표한 창문 길이를 준자로 표시해주고 텐테마기용 고무패킹을 빼 작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가볍고 부른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이기에 굳이 그라이너까지 꺼내지는 않고 수공구로 슥슥 잘라내어줍시다. 한쪽을 썰어보면 이런식으로 밖이 아니라 키트 안쪽에 창문 결합용 파트가 들어가는 구조가 될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길이를 이제 썰어내주고 분해해두었던 부분을 끼우려 하니 좌우 길이가 안맞는군요. 원래 바깥에 있던 파츠다보니 틀보다 작게 양옆을 썰어내주고 기존 키트의 안쪽 결합부도 트레멜과 줄을 통해 갈아내어 창문 크기에 맞춰주었습니다. 이제 잘라내준 홈에 맞춰 조립을 하고 빼주었던 고무를 다시 끼워주면 얼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창문에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아 너무 살만다 그죠? 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뭔가 큰걸 놓치고 있었네요. 잠시 이면지로 돌아와보죠. 창문 설치 키트는 창문에 에어컨을 걸어둘 수 있도록 하는 확장 키트인데 창문에 거는 파트를 틀 안쪽으로 개조하면서 에어컨이 들어갈 자리를 진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창문에는 잘 걸릴지 몰라도 에어컨을 넣었을 때 창문에 거는 부분이 에어컨 뒷판과 걸리게 되어 실제로 에어컨을 먼저 키트에 넣었을 때 키트가 조립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에어컨 등짝을 뜯어서 간섭되는 부분을 썰어내고 재조립하여 한번 맞춰보면 에헤이 잘못 썰엄네가 한 칸 있는데 다시 잘라내고 이번엔 그냥 조립하기 전에 틀에 먼저 한번 조립해보았습니다. 위치는 대충 맞는 것 같으니 알리오인유 프레임도 더 가공해줘야겠죠. 잘라낼 수 있는 부분까지 톡질을 열심히 해주고 그래도 튀어나온 부분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어 길이를 맞춰주었습니다. 창문에 조립하기 전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주고 본격적으로 창문에 설치해주 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도 저의 햇비한 여린나기가 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만져봅시다.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던 IoT를 좀 더 본격적으로요. 지난 건조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메인보드를 ESB보드로 확장시켜서 인터넷과 연결하고 이를 다시 스마트폰 어플 APR을 통해 알림을 보내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차피 빨래를 덮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건조기 앞에 있을 테니 굳이 쌍방향 통신이 필요 없다 생각해 건조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할 뿐 제가 건조 방법을 선택한다던가 몇 분 후에 멈추게 하는 등의 원격 조작 신호를 보낼 수 없는 반쪽짜리 IoT였는데요. 원래라면 아이오파트를 좀 더 따라서 다이얼 쪽에 릴레이 같은 스위칭 소재를 더 따라주... 하지만 이번엔 에어컨 침대에 누워서 딸깍으로 켜고 끌 수 있어야 진정한 낙원을 누리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도 뚜껑 따고 메인보드 계속 들어가냐? 이번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죠? 리모컨입니다. 제품 자체에 달려있는 다이얼과 스위치로만 조작할 수 있었던 건조기와 다르게 적외선 수신부를 가지고 있어 외부 송신기로도 조작할 수 있는 에어컨은 굳이 뚜껑을 따 메인보드를 파괴할 비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리모컨을 IoT화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모컨조차 뚜껑을 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리모컨의 역할은 앞에 달린 적외선 송신기로 미리 저장된 정보를 송신할 뿐 큰 기능을 가지지 않거든요. 이 둘을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기존의 리모컨 틀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거죠. 부품성을 뒤져봅시다. 어디선가 떨어져 나온 적외선 송신기 모듈을 가져와 매뉴얼을 뒤져보며 해당 제품의 핀 배열 정보를 찾아주고 이를 테스트보드에 물려 에어컨 리모컨의 송신 정보를 가져와주면 적외선 통신기와 리모컨에 저장된 정보 두 가지를 추출해낼 수 있겠죠. 프로토콜을 알 수 없어 언노운으로 뜨긴 하는데 정보를 추출함에 있어서는 큰 상관은 없을 테니 이대로 저장하고 한번 작동해보겠습니다. 프로토콜도 모르고 될 리가 없죠. 삼성 LG처럼 대중적인 기업의 제품들은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 구현하기에 편하지만 락커드를 일일이 분석하기에는 가성비도 안 나오고 그난 잘하던 뚜따나 더 해봅시다. 저번처럼 메인모드 검색으로 날먹을 하려 했으나 무리였고 LCD 칩을 찾아보았으나 알리바바를 통해서도 회로도만 찾을 수 있을 뿐 해당 리모컨에 대한 정보나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죠. 기존의 리모컨을 활용해봅시다. 먼저 핀을 하나하나 찍어보며 스위치에 해당하는 가리 핀맵을 그려보고 해당 핀을 점퍼선으로 확장하여 스위칭 소자를 달아주고 이를 다시 ESP에 연결하였습니다. 전원은 ESP를 추가함에 따라 LCD 칩의 배터리를 구성해줄 필요가 없으니 보드에 3.3볼트 출력을 그대로 사용해주고 5볼트 전원이 인가될 수 있도록 C타입의 단자는 외부로 노출시켜두었습니다. 이제 확장보드에 맞게 리모컨을 가공해주고 가상의 신호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야무지죠? 잘 작동하니 배터리를 뺀 남은 공간에 DHT11 연스토 센서를 달아주고 이를 ESP에 연결하여 굳이 에어컨의 메인보드를 추출해 회로도를 분석하고 정보를 빼낼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소자들의 단락 여부와 스위칭 소자에 대한 절연 처리를 해주고 센서를 외부로 노출시킬 구멍을 파주면 하드웨어 작업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컴퓨터와의 진솔한 대화를 나눠줘야겠죠? 와이파이와 연결 확인 송수진 진호 토픽 구성 알고리즘 설계 등을 끝마치고 스마트폰에서 MQTT 어플을 통해 조작 스위치들과 상태 메시지 창 온습도를 확인할 그래프들을 구성해주고 나면 샘숭도 부럽지않은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 완성입니다. 샘숭도 부럽지않은 스마트 창문형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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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호우! 이번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에어컨을 창문에 맞게 개조하고 스마트화 시켜보았습니다. 혹시 영상에 나온 스마트 리모컨이나 적외선 송수신기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추후 정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전에 잠깐 나온 무언가를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실리였습니다.